네 이번 시간은요 2014년도 게리직 기축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리직에서 딱 한 번 나온 문제인데요.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유네스코 지정유산은 문화유산 그 다음 기록유산 그 다음에 자연유산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산제라고 하는 것은 무형유산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은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영산제가 무형유산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강강순례나 아니면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2번 정답이고 혼민정음 그 다음에 혜인사 장경판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민정음은 정확하게는 혼민정음 해래본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혜인사 장경판 전은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보관해놓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록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창령우포늪,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이런 것들은 자연에 관련된 것은 맞긴 한데요. 그리고 창령우포늪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른다면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고려시대에는 관청, 소, 사찰, 민간에서 수공업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번 조선초기에는 직전제 세종대, 세조대죠. 실시해서 관리들에게 수조권 분급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기존에 과전법하고 세조대에 실시되었던 직전법을 비교해 본다면 과전법의 토지지급대상은 전현직관리모두에게 토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법에서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확대하였다 이것 때문에 틀렸고 3번 15세기 말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한 장신은 조선 후기에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죠.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특정한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학보. 광학보는 뭐예요? 승려들의 면학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제위보는 빈민고제 기금이 되겠죠. 그 다음 팔관보는 팔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수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책은 누가 1443년 개혜학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성종 때에 편찬되었다. 일단 이 책은 일본과 관련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편찬이 되었답니다. 일본과 유교회, 지리, 국정, 풍속 외에도 교빙의 연역이나 통상에 관한 규정을 모아서 조선 초기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일본, 그 다음에 류큐 지역의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종 때 편찬된 책, 뭐예요? 신속주의 회동 제국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게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일단 신속주에 관련된 지문을 찾아 봅시다. 1번, 집현준 출신 학자로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1번이 바로 정답이겠네요. 소격서를 폐지해서 도교적 의식을 고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격서의 폐지는 조광조때. 사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단종의 보기운동에 참여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사육신 이분은 이계, 하위지, 유성원, 성산문, 용부, 박백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다만 출제자의 의도는 신속주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육신 중에서도 성산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4번,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규범인 주례를 참조해서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죠. 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경남 남해군에서 최근 출토된 은재관식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은재관식은 백제 16개 관등 중에서 나솔 이 상이 부착하는 관식입니다. 육관등, 나솔 그러면 이건 나라에 대한 설명은 백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가야에서는 외에 파견되는 사신이 사용하였다? X 고구려에서는 절풍을 쓰는 신분증이 사용하였다? X 신라에서는 황색공복을 입는 관인들이 사용하였다? X 바로 백제에서 나솔 이상의 육관등, 나솔 이상의 관료들이 은재관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로 고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보기의 설명이 모두 해당하는 시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부족 단위의 평등 사회였다.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움집, 집터의 바닥은 대부분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누군 사각형이었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의 출토를 보아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부 다 어느 식의 내용들입니까? 신석기. 그래서 5번은 2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조선 후기 가족 제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지금 시기가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기업.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풍속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자제가 보편화되었다. 맞죠? 다음. 호적의 아들과 딸을 구분 없이 출생순세도로 기록하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 사대부 가문에서 사대봉사가 점점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는 성략적 가족 질서가 강화되면서 성략적 종법이라는 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봉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이렇게 제사를 받는 것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남, 귀, 여, 가, 혼.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혼인생활을 하는 것이 점차 쇠퇴하고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혼인생활을 함.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고른다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고종은 통리기무아문 내에, 이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개화정책을 추진하려 위한 개업기구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방문국이라는 것을 설치했답니다. 이 방문국은 1883년 만들어진 관립출판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발간하도록 하였고 방문국의 초대총재의 민영목, 부총재의 김만식을 임명하고 그해 창간호를 발행하였답니다. 그러면 방문국에서 1883년 발간되었던 신문이 뭐죠?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효시, 한성순보입니다. 열흘마다 한 번씩 가능되고 한문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성순, 보 그러면 정답을 바로 4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주도한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형평운동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고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괴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시,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괴한 운동 그게 바로 형평운동이거든요. 그러면 백정에 대한 내용은 보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설명이 되겠네요.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였고 상투를 털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기억은 맞겠고 도살, 고기 파는 일, 가죽신을 만드는 일, 유기그릇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으로 신분의 고별이 없어졌다? 제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고 법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사회적 차별은 남아있었잖아요. 디귿 틀렸습니다. 다음, 1910년대에 자신들에 대한 신분차별과 멸시를 타파하려고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진 것은 1923년이니까 20년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관련된 것은 기억하고 니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다음은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논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밑줄 친 기억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해방 이후 우정사업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우체국의 대량 증설에 따른 일면, 일국 주의의 달성이었다. 농어촌에는 별정 우체국이 설치되어 우체국이 대폭 증설되었고 이로써 도시와 농촌 간에 통신시설을 균형있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망에 비약적인 신장에 힘을 입어 매일 배달제가 실시가 되었고 그 후 우리나라 우편 역사상 처음으로 우편번호제가 실시가 되었답니다. 밑줄이 지금 어디에 돼 있냐면 우편번호제의 실시, 여기에 밑줄이 돼 있어요. 이 우편번호제는 1970년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죠? 이전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해당한 것이 정답이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개통되게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그러면 이건 해당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 흑백 텔레비전에 방송이 시작된 시점. 이 시점은 1956년도에 처음 방송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이전. 그 다음.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이고요. 우리별 1호는 1992년도에 발사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편번호제 실시 이후에 해당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자 근데 4번 질문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계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청계천은 1958년도에 복계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196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청계고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완료가 된 시점은 1978년이거든요. 완전히 완료가 된 시점은.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완료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1차적인 완성이 이루어졌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편번호제 이전이 될 테니까. 근데 학생들은 1978년도에 완전 완료가 됐으니까 이거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지 않았고요. 이 4번도 이 67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 혹은 가장 먼 시기가 정답이 되니까 가장 확실한 거 3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이렇게 되면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에 침략한 외군을 격퇴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강화했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 대표적으로 광개토대왕 룽비가 있고 호명그릇이 있었죠. 둘 중에 뭐가 있나요? 바로 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명그릇은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제기거든요. 왜 그러면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제사를 지냈을까? 바로 신라에 침략한 외군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격퇴해 줬기 때문에 네, 10번은 니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수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억은 부쿠시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 고려 문종대의 유신, 고려중기의 승려 탄연과 함께 김생, 유신, 탄연, 그리고 최우를 포함해가지고 신품사현이라고 하죠.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 최우입니다. 최우는 도방을 확대하고 내도방, 외도방으로 편성하였고 새로이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해서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군의 대대적인 침략에 대비하면서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최우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그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각성하였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현종 때 조성된 거 아닙니까? 이 최우 때는 강화천도 시기에 초조대장경이 소실된 이후 다시 한번 대장경을 조판하는 제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던 인물이죠. 팔만대장경이고요. 그의 시는 송나라의 논리에 알려져 소화집이라고 하는 시집으로 간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집은 최우가 쓴 게 아닙니다. 박일량이라는 사람과 김근이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그때 발간한 문집이고 이 문집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그는 서방을 설치해서 유명한 문신을 머무르게 하며 정권 운영의 고문을 담당하게 하였다. 3번이 이제 정답이 될 텐데 최우정권 시기에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고 서방을 설치해서 서방을 설치해서 학문적 능력과 행정 능력이 탁월한 문신을 선발하여 이들로부터 정치적인 자문을 받게 됩니다. 네, 3번이 정답이고 그는 당시의 관자나 수령, 토지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봉사십조를 올렸다? 최충헌이 이 의미를 제거하고 봉사십조를 올린 거죠. 4번은 최충헌입니다. 네, 11번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는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고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다. 또한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서 의서를 편찬하였답니다. 그러면 그가 애저량 이 애저량이라고 하는 뜻은 창자를 끊는 슬픔 직역하면 이런 뜻이고요. 삼정의 문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 이들을 주제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한 의서 그게 바로 마, 과, 회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약용은 보기에서 정약용의 저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관웅 소촌은 박지원의 농서이죠. 의방유치는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의산문답은 홍대용 정약용이 형정개혁안을 제시한 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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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삼국유사는 1215년 삼국시대 이래 고승의 정기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고승의 정기를 모아 편찬한 것은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죠. 각훈, 해동고승전 다음은 삼척 두타산에서 지필된 책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었다. 이것은요 이승효의 제왕국입니다. 다음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로서 구 삼국사를 기초로 하여 기전체로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3번인 정답일 거고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했다고 평가가 되죠. 네, 13번인 정답은 3번이고요. 이승효의 제왕국기가 삼척 두타산에서 지필되었다. 2번 그런데 삼국유산은 참고적으로 경상북도에 가면 군이 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각사라고 하는 절에서 지필을 했다고 합니다. 임각사에서 지필하였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볼까요? 기업니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누구는 백성을 해치는 자가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하물며 어디는 우리나라 선유,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군조를 시켜 유생들을 해산시켰다. 이 사료는 자주 보셨던 사료죠. 지금 화자는 흥선대원군이고요. 선유, 선현에게 제사 지내는 곳. 그곳이 서원이죠. 1번, 흥선정군은 외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을 재건하였습니다. 다음, 흥선정군은 송시열의 유지로 그 제자들이 만든 노론의 정신적 지조였던 만동료를 철폐하였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지방수령의 자문정당기구? 서원이 아니죠. 3번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유향소일 수도 있고, 시계에 따라서 향, 청, 향, 소, 그 다음에 조선주기에는 향, 회. 이런 식으로. 다음, 사액된 47개 소 외에는 즉, 사액소원 47개를 제외하고 약 600여개의 소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4번인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수소라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무엇을 다시 짓고, 이색 체크. 판, 개성, 부사, 겸, 무엇, 대사성으로 삼았다. 대사성의 체크. 이 대사성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공인왕 때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여 이색이 다시 학책을 정비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명륜당의 체크. 이 명륜당은 성균관 유생들의 강의실입니다.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자, 기억은 지금 성균관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1번, 성리학을 중용하기 위해서 공인왕 때 중용되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개편하여 더욱 강화하였다. 이 공인왕 때는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하게 되죠. 1번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사흥부, 사간웅과 더불어 삼사라고 불렸던 것은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여러 군현에 설치되어서 양인 이상의 신분은 입학이 가능하였다. 부, 목, 군, 현에 각각 하나씩이 설치가 되었고 양인 이상은 입학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입니다. 칠제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으며 양현고를 두어 후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은 고려 예종 때 추진했던 관악진흥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우리나라 교통과 통신에 대한 시대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신라 소지마리깐 때 사방에 우역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 소지마리깐식이 우역제도가 실시가 되죠. 고려 후기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몽골식 역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3번 잘 보시면 조선 초기에 조선 초기라고 하면 15세기거든요. 그런데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군사통신수단으로서 파발제도를 시행한다. 이 파발제도가 입난 중에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2012년도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파발제도는 1597년 입난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죠. 다음. 조선시대의 영로행정의 총관은 육조 가운데 병조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볼까요? 미출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민생의 안정과 문화봉에 힘쓴 왕은 홍제정서라고 하는 방대한 전술을 남긴 학자군주였다. 일단 홍제전서 여기까지만 나오더라도 아, 정조구나 알 수 있죠. 왕은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통공정책을 시작하였답니다. 시행하였답니다. 그러면 이 통공정책이 뭐예요? 1791년 신해 통공조치죠. 그러면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상인들의 금 난정권을 폐지하는 것. 자, 그러면 정조식에 해당하는 것. 정책으로 옳은 것. 1번 인문종합지리서인 신, 증,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하였다. 그냥 동국여지승남이 나오면 이거는 성종 때인데요. 신, 증, 동국여지승남이 나오면 이거는 중종 때에 해당됩니다. 다음. 창덕궁 안에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임란 때 조선의 원병을 파견해 준 명나라 신종을 제사지내는 대보단 숙종 때 만들어졌죠.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신문고제도의 부활은 영조고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두어서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괴 등 서적을 보관하였습니다. 규장각과 외규장각 정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수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 1881년 일본의 역체국을 방문한 후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일단 홍순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 성씨는 홍씨일 거고 우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답니다. 1883년에는 부사의 자교부 즉 보빙사의 이론으로서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 등을 방문 시찰하고 들어와 고종에게 우편필요성을 진언하였고 우정총국을 설립하였으며 갑신정면을 일으켰답니다. 우정총국의 총판 갑신정면의 주역 홍영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보세요. 박정양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시찰단의 이론으로서 일본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서울 전동에 전의감 건물을 개수한 후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 사람이 우정총국의 총판이었으니까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에 가서 군기 전신 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영선사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선사설단 대표적 인물이 김윤식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용효 등에게 시문을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 설립을 통고하였답니다. 네, 그래서 영선사 해당하는 것은 홍영식과 관련이 없으니까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하고 20번은요. 이제 상용한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밑줄 친 오의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골라 보십시오. 하나씩 볼게요. 1번 가 정 맹 어 호 이렇게 되어있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사납다. 이 오자를 1번은 무엇무엇 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양약 고 어 구 이건 뭐예요? 좋은 약은 입 에 쓰다 오자는 무엇무엇 에 3번 청출 어람 이 청어람 푸른색은 쪽빛 에서 나왔고 그러나 푸르미 쪽빛 보다 더하다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쪽빛 보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보다 다음 빙수 위 지 이 한 어 수 얼음은 물 에서 그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니까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 보다 차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역시 보다 그래서 해석이 다른 한 가지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을 보십시오 왕호장상 무엇 유 종 호 왕호장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는가 그러면 기역은 어찌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왕 도 흥 왕도가 흥한다면 백성이 왕도가 흥하면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다 그 다음 무엇 위 개 구 닭의 입 물 위 우 후 소의 꼬리 그러니까 닭의 입이 될 지언정 소의 뒤 꼬리는 되지 말라 뭣뭣 할지언정 그러면 어찌 라는 뜻과 편안하게 하다 뭣뭣 할지언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한자어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어찌 령자 이 어찌 령자가 편안하다 할 때 령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20번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추문제 풀 때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